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실험음학과에 재학 중인 강보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마학과 16학번 김민준입니다. 저는 예체능 쪽인데 고등학교 때 사실 일반고를 다닌 게 아니라 예고는 아니고 직업학교 있잖아요. 나현동에 있는 거기를 다녔는데 근데 이제 거기 제 동기들이 학교 학교률이 엄청 낮았어요. 생각 때 그래서 이제 예비도 안 빠지고 추가격도 안 난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다 반수하는 분위기도 재수하는 분위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차피 제가 학교를 붙은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려면 재수를 해야 된다 해서 자연스럽게 재수를 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재수를 갔다가 든든하신 부분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 혼자 외기를 가는 게 아니라 나랑 제 작업실에 이제 같이 쓴 친구들도 있거든요. 전공은 다 다른데 근데 이제 같은 작업실 쓰니까 이제 조금 저만 소외된 느낌이 아닌 느낌? 오우 뭔가 좀 멋있기도 하고 네. 진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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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금방들 한다. 야망.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으쌰으쌰 했죠. 또 아무래도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면은 아 내가 여기를 써도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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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서쌤은 어떠셨어요? 아 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국어 선생님이 꿈이었는데요.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 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요? 몇 마디도 안 했는데 잘하는 게 그런 느낌이 나나요?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네. 그래서 그게 꿈이었는데 현역 때 간 학교가 그냥 국어 국문학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어 선생님을 하려면 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원을 가서 뭐 교직을 따야 되고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수시를 한 번 더 넣어서 국어 교육과를 넣어보자 라는 생각에 수시 반수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그냥 국어 국문학과에서 교직에서 하려면 되게 어렵다고요. 네. 맞아요. 또 거기서 뭐 10% 안에 들어야 된대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데 원래 대부분 교사 하려면은 교대를 가잖아요. 그거랑 국문학과를 통해서 교사가 되는 거랑 다른 개념인가요? 일단 그 선생님이 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교대를 가고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사범대를 가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 국어본문학과에서 교직이수하는 거는 이제 중고등 그러니까 사범대에 속하는 부류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을 원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교육과를 가야지만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민준쌤은 어땠어요? 저는 일단 저희 누나가 재수를 했습니다. 저희 누나도 자연스럽게 재수를 했고 또 부모님께서도 저나 저희 누나한테 되게 교육에 있어서 하고 싶으면 배우고 싶으면 해라 약간 이런 주의셨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욕심도 안 있으셨죠. 그래서 누나도 재수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좋은 대학 가고 싶으니까 약간 뭐 정시든 수시든 다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 써서 했지만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행스럽게 부모님께서 아 부천 청소를 등록하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 어머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상담도 봤고 재수하겠다. 자연스럽게 진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정말 물이 흘렀어요. 나 재수하기 싫어 이런 마음도 없었고 오 그래요? 저 또한 당연스럽게 아 나 이번에 수능 성적 잘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재수해서 그 학교 가야지. 내가 목표했던 학교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주변 동기들 중에서 재수한 사람 많았나요? 아 있었죠. 되게 다행스럽게도 재수하다 보면 좀 힘이 들잖아요. 혼자서는 외로운 싸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랑 되게 친한 제일 친한 친구도 같은 학원은 아니었지만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 때 각각씩 전화해서 서로 안부 물어가지고 약간 뭐 잃었던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네요. 되게 친한 친구랑 네 맞아요. 제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세무학과 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논술을 봤어요. 아 논술 현역 때 시립대학교 논술을 세무학과를 똑같이 봤는데 예비 한 4번인가가 나와가지고 아 4번? 어 이거 왠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제 3번까지만 빠지고 논술이 정말 아 그러면 딱 4번까지 빠지고 네 아 이거야 그래서 아 재수하는구나 해가지고 청소를 학원 등록해서 재수하다가 정시로 이제는 예비 1번에서 짤린 학교로 오게 된 거죠. 와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재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쉬워하시는 부분도 좀 있었죠. 왜냐하면 재수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제 1년에 시간도 써야 되고 부모님께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뭐 그래도 응원해 주고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넌 정말 잘할 거다 너 인생에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엿이라고 그러죠. 조금 안 좋은 상황을 근데 이거는 여시 아니라 초로스다 응원해줬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윤서쌤은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수시 반수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비밀리에 수시 반수를 혼자 진행을 했어요 알려주면 좋을 거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이미 같이 학교 다닌 친구들한테 난 사실 다른 데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비밀리에 이렇게 붙이고 이제 저 추천서 써주시는 담임 선생님이랑 이제 가족들한테만 알렸는데 일단 가족들이랑 선생님 모두 처음엔 반응이 믿는 학교 괜찮은데 왜 굳이 옮기려고 하냐 그냥 다녀봐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내 꿈을 위해선 옮겨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아 그럼 옮겨봐라 뭐 비밀 거 없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하게 됐었죠 원래 어디 학교 다니시던 거예요? 원래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다녔었는데요 옮겼는데 또 알려드릴까요? 어디로 옮겨요? 궁금해요 아 그래요? 어디로 옮겨요? 아니 이쯤 되면 네 빨리 주시는 것도 아 네 저는 이제 지금 고려대학교로 옮겨서요 네 과만 옮겼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과만은 이제 꿈을 위해서 네 그렇죠 꿈을 위해서 옮겼다 둘 다 장점이 있다 꿈을 위해서 민준쌤은? 저요? 저요? 아 네 당황을 해서 아 네 저는 이제 재수를 할 때 이제 주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서 다 재수하는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주변에서는 어차피 다 재수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무르르듯이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또 첫째여가지고 동생이 두 명 있거든요 오 두 분이 나 두 분이 나 그래서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몇 살 차이 나나요? 둘째랑 네 살 그다음에 막내랑 여덟 살 오 되게 많이 차이 나네요 너무 귀여워 오 너무 귀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살 네 살 차이니까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아하 근데 저만 예체능이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첫째니까 보여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부모님은 현역 때 아무 학교라도 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왜냐면 이제 좀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음 근데 그랬는데 이제 제가 현역 때는 욕심부려가지고 이제 약간 약간 제 실력에 좀 좀 그게 취해가지고 그래서 높은 학교만 썼어요 아 뭔지 알아 높은 학교만 썼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수시때 아예 다 방탈을 하고 정시때 이제 좀 밑에 학교라도 써보자 해서 현실을 좀 직시하고 그래서 밑에 학교를 썼는데 거기조차 예비가 떠가지고 그래서 저도 예비가 제 앞에까지 빠지고 안 빠졌거든요 정시때 오 세상에 저는 재수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학교를 아 가겠거니 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연막힐 수 있죠? 근데 추가 합격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아 그래가지고 이제 추가 합격자 연락이 안 와서 이제 조마조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예체능은 학기 개강이 3월이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3월 이후에도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 합격자가 한 번 되거든요 3월달 말까지인가? 한 달 동안? 되게 기네요 3월달 동안 계속 조마조마 기다렸는데 손도 다 닳고 네 맞아요 전화하기 계속 학과에 계속 전화해봐서 이렇게 학과까지 빠졌나요 근데 이제 제가 한 4번이 저도 한 4번인가 5번이었는데 제 앞에까지 빠지고 4월달에 딱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재수를 했죠 저도 그런 아픔들이 있다 보니 또 저희가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수시반수라서요 저는 수능도 안 보고 들어왔거든요 마침 그 해에 이렇게 수능 안 보는 계열적합형이라는 전형이 생겨서 그걸 딱 준비해가지고 사실 뭐 수능 공부 공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강박?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원서 넣어놓고 편하게 있다가 면접 전에 한 달 정도는 좀 빡세게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면접 보는 기간이 그 대학교 시험 기간이랑 겹쳤어요 자꾸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 나 다른 학교 가면 여기 성적은 필요 없을 텐데 준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랑 아 근데 이게 또 모르는 일인데 여기서 학점을 잘 받아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랑 이게 너무 겹쳐가지고 일단은 둘 다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도 학점 공부도 하시면서 면접 준비도 하시고 네네네 근데 사실은 초점을 잘 못 챙긴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조금 슬럼프가 있었던 거 같다 그래도 면접 보고 좋은 학교 가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 저런 결제는 네 그렇죠 결과 과정보선 보고 결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 끝났거든요 잘 챙겼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약간 수시 면접? 이런 반수를 준비하신 학생분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네네네 가능하다라는 말씀 혹시 민준쌤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대학을 간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랑 가끔씩 이제 시간 만나면 뭐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만났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학교 과잠을 입고 과잠을 입고 아이들 물론 저를 조롱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나도 과잠 입고 참 꽃놀이 가고 싶고 캠퍼스 거닐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근데 제이수종합학원은 그게 되게 그냥 정말 정신 차리다 보면 수능에 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큰 슬럼프는 없지만 그런 우울한 부분이 있었다 페북 그때 당시에 인스타가 아니라 페북이었습니다 굉장히 들어가면 우울했죠 아 페북 자주 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으쌰으쌰해서 재수 초반에 하다가 슬럼프가 한 번 딱 오는데 그게 진짜 열의 아홉 명이 그거를 넘어가기가 저희는 벽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깨면 완전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데 그 벽을 깨기까지가 엄청 고되거든요 저는 또 주변 친구들보다 음악을 일찍 시작해서 극복 방법은 알고 있는데 슬럼프가 왔을 때 약간 약간 현실 회피 약간 이런 것처럼 그냥 한 달 동안을 아예 레슨이랑 다 쉬어버리고 여행을 다녔어요 오오 막 바다 보러 가고 산에도 갔다가 그러면서 조금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제 좀 다시 돌아오면 좀 새로운 마음이 그런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 결과를 딱 확인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합격창 네, 합격창 그 누르기까지도 너무 떨렸고 누르고 나서도 뭔가 안 믿기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걸 위해서 그 전년도 이걸 위해서 달려왔고 이번 년도 이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게 막상 나한테 딱 들어오니까 뭔가 실감도 안 나고 불합격했는데 잘못 보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합격했으니까 그 전에 다녔던 학교 친구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말은 좀 사라질까? 네 근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미 깊게 유대관계를 쌓은 친구들이 있는데 갑자기 없어지면 얘 어디 갔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멘트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전화로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나요? 네네네 다행스럽게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네 맞아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김준 쌤은 어떤 게 기억나요? 김준 쌤은 뭐였죠? 아 기억에 남는 거 엔식 때 기억에 남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처음 딱 그 재수 교실을 갔을 때 그 무거운 분위기와 흑백한 얼굴들 폭나물 같은 교실들 뭐 이런 장면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또 한 가지라고 하면 재수 학원에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소문들이 막 있어요 약간 반장했던 누구랑 사귄다더라 약간 이런지 약간 그런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반 재수 학원 저희 반에서는 여인이 재수 기간 동안에 한 가품도 없어서 그래서 뭐 그런 소문들 듣는 거 재밌었어요 우수반이었네요 완전 우수반인데요? 그래서 또 몰래몰래 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반장님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몰래 그렇죠 그렇죠 몰래몰래 그럼 이제 보민 쌤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수시 기간이 딱 돼서 입시장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저희는 다 이제 면접으로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라서 이제 영상 제출 막 이런데 저희는 이제 학교 가서 뭐 이렇게 가번호 몇 번 달고 그다음에 그 시험 보는 입시장이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주르륵 앉아서 대기를 해요 아 대기할 때 그 심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이고 어떤 분은 막 우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어떤 분은 그 우황청심한 아 그거 계속 드시고 계속 어떤 분은 계속 막 바들바들 떠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수시는 따뜻한데 정시는 1, 2월이니까 춥잖아요 아 네 그래서 막 핫팩 막 3, 4개씩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 왜냐면 이제 아 손이 얼면 안 돼요? 네 네 저는 이제 피아노 전공인데 손이 얼면 안 되니까 아 하나하나 이렇게 아 하나하나 아 오 아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앞뒤로 이렇게 손을 녹여야 되니까 현역 정시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재수 첫 시험 때 학교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현역 때보다는 그 떨리는 게 덜한데 부담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재수해서 첫 시험인데 응 이거조차 안 되면 삼수고 하니까 아 그때 부담감이 엄청 커서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기억 남았던 이유가 그때 입시 스태프가 제 친구였거든요 오 우와 우와 저랑 동기인데 한 명은 스태프하고 한 명은 재수해서 시험 보고 있으니까 아 그게 좀 기억에 남았어요 만감이 교차했겠네요 네 네 저는 앤수를 지금 딱 돌아보면 되게 아름다운 추억처럼 느껴져요 이게 기억이 좀 보정이 되죠? 응 그쵸 미화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놓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은 힘들었고 정말 막 비트했고 이게 얼른 끝났으면 좋겠고 이랬지만 뭐 지금 보면 되게 얻은 것도 많고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고통들을 참는 방법 어 그리고 어 나 좀 괜찮은 인간일지도 약간 이런 그런 VPN 그리고 그 재수 학원에 다니다보면은 정말 고등학교 때보다 더 친한 친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뭐 농담했었던 거 뭐 열심히 같이 공부했었던 거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나 참 그때 좋았다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냥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안 했으면 후회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약간 결과적으로는 제 꿈에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에 제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다른 학교에 있는 동안 또 배운 것도 많거든요 그때 약간 수업을 약간 나 어차피 옮길 거니까 듣고 싶은 거 다 들어보자 싶어가지고 2학기 때 막 3, 3년 듣는 것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배운 게 많아서 그냥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라는 느낌은? 보민쌤은 어때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재수는 한 건 만족해요 왜냐하면 재수하면서 다시 인생을 돌이켜보고 그런 거의 감정은 현역으로 간 친구들은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수를 한번 해봐야 이렇게 고단하구나라는 걸 알고 학교를 가는 거니까 분명히 엄청 힘든 거 고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족 재수는 경험해야 된다 좋은 경험이 됐다 맞아요 맞아요 재수까지만 재수까지만 이것만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은 지키자고 말했을 때 약간 간단하게 그래도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를 갖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흔들리고 약간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면 막 늦게 자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보면 시간 후딱 가잖아요 그러면 또 늦게 일어나면 늦게 자면 또 이제 공부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집추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목표를 짓고 확실하게 잡고 그걸 향해서 달려나가다 보면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소소한 행복들을 챙기다 보면 어느새 도착점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서쌤만 아 저요? 저는 약간 슬럼프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수시 반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 생활도 지키자가 제일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떠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뭘 보내면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진짜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어차피 가게 될 수도 있어도 일단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게 약간 지키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 할 건 하면서 네네네 인생 모르잖아요 한참도 모르셨네요 네 한참도 몰라요 보민쌤은? 저는 제일 좋아할 약속은 남의 신의 선을 신경 쓰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면 재수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막 압박 아닌가 압박을 주잖아요 맞아요 뭔지 아시죠? 겉으로 티내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 계속 부추기고 그런 거?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말다가 첫 번째였어요 그런 걸 신경 쓰다 보면 제 거에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남의 시선이랑 그런 걸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리는 거? 지조 있게! 네네 오! 뜻심 있게! 네 좋은 말이에요 진짜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변의 시선을 신경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시선을 신경 많이 쓰다 보면 오히려 재수를 하면서 자기 일에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주변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막 간혹가다 이제 학교 현역으로 간 친구들이 너 그렇게 하면 좋은 학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자기 갈 길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여기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할 얘기니까 입은 꼭 얘기해야겠다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다른 학교로 가게 된다고 기존 학교에 있던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나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날짜를 놓쳐서 원서를 못 넣었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자기 본인 학교에 불만족하는 게 있었긴 했나 봐요 근데 원서 접수할 날짜를 놓쳤다는 거는 자기가 그걸 주의 깊게 생각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막 진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진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옮기고는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어딘가 옮기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정말 그 일정을 잘 기억을 해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그 학교 옮기는 것도 꽤 좋은 경험이고 또 중요한 일이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 날짜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엔소를 준비하거나 혹은 마음에 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엔소도 대학생활 1학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인생 사는 거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재수하면서도 물론 하는 주된 일은 공부지만 그리고 몸은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괴로울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대학교 일하는 가서도 정신적으로 괴로운 부분은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엔소를 한다고 해서 챙길 수 있는 행복들 그리고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소도 또 하나의 삶이자 인생이니까 그 길의 끝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되게 가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